안녕하세요 가리가리용가리용가리TV의 용가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예쁘게 미니언을 만들거를 새로 시작했거든요 이런 귀여운 미니언을 들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목공풀도 이렇게 예쁜 공예도 하고 이런 음식 미니언을 만들고 지난번에 이거 고장났었거든요 이런 미니언을 고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미니언을 고치려고 하면 꼭 배워야 되는 기술들 중 하나에요 미니언을 고장났을 때 못 고치면 진짜 아쉽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플레이도 아깝지? 돈도 아깝지? 그리고 미니언을 만드는 것도 되게 아깝죠 그래서 이런거 조립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음식 미니언을 만들건데 레진 아트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아이스크림도 만들거고 레진으로 음식 만드는 방법 클레이로 음식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만화에 나왔던 동피모르의 모르예요 모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재미있는 미니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러 고고고 다음부터 제가 나올거니까 꼭 지켜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